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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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용산, 용문동에 조선 서적 인쇄 주식계산 라는 게 있었어요. 근데 그 당시 거기에서 조폐공사 돈도 찍고 국정교과서도 찍고 그러던 인쇄서인데 거기에 전우님이 부녀회장으로 됐었죠. 저의 매형은 원효로상가 대한청년단 단장으로 있었고 그래가지고 유교사관나고 한 3년 후에 저희 집을 찾아왔을 때 경찰 제복을 읽고 왔었다고 그러던데 납붓될 때가 유교사관나고 한 그 때가 한 7월경쯤 됐는데 7월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사관나고 북옥으로 잠깐 피난 갔다 왔었거든요 한 달간 갔다 와가지고 출근해서 그랬으니까 한 7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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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한 중순 경록도 내거에요 일자는 자세하지 몰라도 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유교사관 나오고 집에 있어. 나가지 말라고. 피난 와서 집에 있으라고 해서 한 열흘 동안 집에 있었거든 우리 누리가. 나가지 말라고.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. 그러니까 우리 누리가 좀 인물이 반반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깐깐해요. 아싸래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튼 죄 준 거 있냐. 그리고 이제 출근한 게 그게 다 된 거죠. 출근한 첫날 이제 안 돌아온 거지. 그러고 나가서. 회사에서 회사에서 출근해서 데려간 거지. 내무송원이 데려갔다가 수희 아저씨가 그런 거 못 봤지. 우리 데려간 거 못 보고. 수희실에서 수희가 우리 누리 찾으니까 내무송원이 와서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데려갔으니까 집에 가 있으면 오늘 나 갈 거라고. 근데도 안 돌아와요. 그런데 우리가 뭐 그때 당시 내가 14살. 우리 누리가 19, 20살. 어린 마음에 인민군 몸은 무섭고. 어?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찾아간다 보니까 엄두도 못 냈지. 그 당시에는.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지. 그냥 돌아오려니.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뭐 미군 들어오고 그런 거 다 흡수해버리는 거지 뭐. 아마 이제 매형이 이제 청년단 단장이고 그런 걸 알아가지고.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그래. 또 부녀 부녀 회장이라는 직한도 문제가 됐을런지 모르고 그것도. 거기서 노동자가 우뚜머리니까. 여자. 저걸로 대장인거지. 그러니까 내가 그녀때 뭐 나오면 거기서 그 사무실에 하나 이렇게. 거기서 그 사무실에 하나 이렇게. 우리 누리가 쓰는 사무실이 하나 있거든. 이렇게 따로. 내가 거기서 놀러가고 그랬었다고. 그 사무실에. 지금으로 보면 노동조합 조합장 같은 그런 스타일이야. 거기야. 사무실이. 거기 있으면 직원들이 있고. 거기서 이제 여자 저걸로 해도 대장인 거지.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.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있었고. 뭐 그녀때는 뭐 저건 뭐 부장인 부장인. 내 기억은 지금이 들린 게 회장보다도 부장이라고 그런 기억이 더 귀에 많이 남아있어. 앞에까지 갔는데 안 들어보네. 들어보내야지 뭐 말하지. 아이고 총리 고개랑. 이민군을 또 그 동안에 얼마를 또 붙어왔다. 하하. 직군 같으면 사람들이 직군들은 깨서. 뭐 안 무서워하지만. 그전 때는 순서 칼만 봐도 무서워했거든. 소문난 미인이었는데 그 당시에.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여자가 뭐 한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. 강한 게 난데. 유괴사변 나서. 항복불맥 내버린 거지 뭐. 결론적으로. 그러니까 그 당시가 좀 우리가 좀 크고 그렇으면 똑똑하고 크면 되는데. 전부 어리니까 제대로 못하고. 그리고 내무사 앞에 가면은.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. 한두 사람이 아니야. 뭐 가족 면회 하려고. 많이 있었는데 그 안 봤네. 뭐 그냥 저거 보면 나와서 막. 이 딱궁총이라고 그러나? 총에다 칼 낀 거 있지. 그거 이렇게 펴가지고 막 시집고. 그래서 그 당시는 누구 아나 면회 안 돼. 거기서 이제 묶어서 이제 저거 보면 엮어서 나가는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을 서로 보지 이제 죽 엮어서 이제 끌고 나가는 사람들. 뭐 죽이러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. 그런 거는 이제 우리도 이제 몇 번 봤지. 가서 말도 못 붙여. 이쪽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. 혹시나 우리는 우리 나올까 하고. 기다리고 보는 거. 배고프면 집에 가서. 수제비 먹고 와서 또. 또 여기 가서 기웃거려보고. 혀가서 끓고 끓고. 그러는 거. 그거밖에 우리가 해본 게 없어. 바라는 게 뭐 있어요. 이제 뭐 앞으로 좀 세월이 좋아져서 혹시라도 뭐 죽었으면 죽었다든가. 아직까지 죽은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. 그냥 죽었으면 죽었고. 살아있으면 살아있고. 뭐 그가 좀 확실한 걸 알고 싶은 거지 뭐. 누님. 그래도 여태까지 살아계셔서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제주 만나서. 남매간의 의의를 잊지 않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.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